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메뉴 팩처링에 이어 김치냉장고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위니아에 대해서도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오늘 위니아가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 가운데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대유플러스에 대해서도 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경제산업계와 의견을 모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